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전하께서 그런 꿈을 꾸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?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? 장영신이란 자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장영신이 누구냐? 이 그림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? 포기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쪽 말고 저 큰 안쪽을 드릴게요 어휴 전하 이 조시여! 맞습니다 맞아요 신분 체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장영신을 추상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즉시 전문 연구를 중단하고 조선의 안의를 위해서 조선을 주시옵소서 전하께서 푸신 꿈을 제 이 조선에 담은 것이 정력죄가 된단 말이옵니까? 태우거라 드라! 그러시면 아닐 겁니다 당장 장영신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과연은 불러서 있는 그런 조선을 꿈꾸는 것뿐요 전하 왜 그리 힘든 길을 혼자 가지려 하십니까? 전하의 나라가 보옵니다 전하의 나라가 보옵니다 전하의 나라가 보옵니다 10년-1